Come on, we gotta go! 끝났네 근데 이 할아버지 왠지 운전한다고 했을 때 수상한데 운전하다가 총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나중에 주인공이 제가 운전할 걸? 이런 스토리 아니야? 챕터퍼 유해의 일들 뭘까? 아웃사이더 마을 이름이 마을 이름이 아웃사이더야 지구 지구 지구를 지구 첫 미니스턴? 레이나. 저는 제 사람들에게 왔어요. 앉아볼게요. 당신의 위치에 빠져들어, 첫 미니스턴. 그래서 다음은, 누군가 카우의 정권을 견뎌면 누군가를 견뎌면 누군가를 견뎌면 당신의 선택은? 당신의 선택은? 오? 그리고 그것은? 전쟁 시작해야겠는데? 총리에 되게 적대적이다.